딸빙기 지금은 딸빙기 만들어요 한국에서 한국사람 진짜 궁금해요 딸빙기 나는 딸빙기 만들어요 어떻게? 진짜 시원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딱딱딱 왜 이렇게 해야 돼요? 안에 소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소스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소스 안에 없어요 이렇게 오케이 준비 끝났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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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릴너던 감상 아, adequ 뭐야? 무토 아유 오~~ 진짜 바보야 아 다시 걔래 다시 오케이 천천히 하면 톨레론 톨레론 오케이 하나 둘 셋 끝 10분 기다려야 돼요? 아마 10분, 12분? 오케이, 지금은 아마 아마 1분 후에 먹을 수 있어봐요 지금 조금 더 빌려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, 대박 닭병기 먹을 수 있어요 다 이렇게 하면 몰라 다 먹을 수 있어요 닭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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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상해 오, 더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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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더워 더워 이렇게 시작 시작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닭병기 또? 이렇게 안에 주스 있어요 이렇게 남 cir 새, 또 이 사람, 지금 고기를 안 먹어요. 베이징이 안 먹어요. 지금은 아마 탈뱅킹을 먹어보고 싶어요. 아, 어떡해. 맛없어요. 다시? 쥬스? 탈뱅킹. 쥬스 맛있어요. 탈뱅킹 맛없어요. 이 사람, 이 사람은 그냥 탈뱅킹이 안 좋아해요. 다시 한 번 먹어볼게요. 하나 먹어볼게요.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안 좋아하는 뇌?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안 좋아해요. 이 사람은 안 좋아해요. 이 사람은 안 좋아해요. 이 사람은 안 좋아해요. 너무 좋아해요. 괜찮아. 엘치채리에 담아라. 엘치채리에 담아라. 괜찮은데? 넌 낙채리에 담아라. 험이. 너무 싫어해요. 이 지금engo. 요거는 뇌치채리에 담아라. 메뉴ially 담아라. 온갖 괜찮은거예요. 시작! 한국이 너무 맛있다. 한국이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내가 이것이 너무 맛있다. 그냥 딸뱅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진짜 이스라게 진짜 이스라게